보금치유와 24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금치유와 24제자 어느덧 원단 메시지 받은지가 1년이 다가고 새로운 해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원단 메시지가 보금치유와 24제자 여화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화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자체가 보금으로 치유됐고 또 그 힘의 바탕으로 24제자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제자라는 말은 말씀, 기도, 전도, 삶, 오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어떤 과정과 목표는 보금치유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구원이지만 그 과정과 목표는 보금치유와 24제자입니다 24제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고 보금증거하는 것 증인되는 것, 제자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물론 치유받지 않아도 보금증거하면 생명이 나타나고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 안 돼도 보금 자체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시기 때문에 증거는 있을 수 있는데 왜 치유받아야 되느냐 할 때에는 우리가 지속적인 응답과 또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치유와 24제자는 신앙생활의 과정과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이번 주 말씀처럼 종교의 틀에서 또 종교생활에서 그걸로 인한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금의 축복의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 다른 말로 말하면 24제자라는 말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길에 가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넘어졌을 경우에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물건을 무거운 것을 들고 간다든가 또 수레받기 그러니까 물건을 씻고 지나갈 때 이렇게 미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당연한 이치에 있는 것처럼 보금 가진 우리가 24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재앙 만난 손마른 자 같은 인생의 답이 없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보금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안 되면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서 못 나오게 됩니다 걸림돌이 되고 반복적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이 보금치유와 24제자의 응답을 누린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20년 우리에게 더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편에서는 응답인데 멈춤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적인 측면도 있었고 또 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에 제한된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또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아니더라도 이 멈추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있었던 분들 그런 어떤 면에서는 멈출 수 있는 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느예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 전후로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예미야 8장 9절에 보면 여전히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지고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슬픔과 눈물 가운데 나난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느예미야 8장 11절에 보면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과 근심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복음 치유받아야 될 우리 내면 속에 슬픔과 근심과 눈물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또 긍정적인 분들은 그럴 수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또 강박합니다 그래서 여화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말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왜 여화로 인하여 기뻐할까 할 때에는 11에서 11절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거든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을 때 상준다는 말은 응답 주시는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진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믿어진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절대 목표와 절대 소원이 믿어진다면 당연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10편 121편 8절에 보면 여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 메시지 중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문제가 사실 문제인데 문제시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는데 비 맞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부는데 나가서 바람을 막지 않는데 바람 맞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오고 눌리는데 눌리지 않는다 문제가 큰 문제가 왔는데 충격적인 문제가 왔는데 충격이 안 된다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복음을 누린다든가 치유받았을 때 충격이 안 오는 거지 대부분 아픈데 통증이 있는데 통증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기억이 될 것이 복음 치유입니다 복음 치유 예레미야, 아니 예레미야 뉘에미야는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7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대한 부분이 나왔지만 그 7장 이후에는 성벽 재건 이후에 개인적인 영적인 부흥이라든가 영적인 성장이라든가 영적인 재건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건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도적으로 건축하고 부흥하고 개혁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 한 번 우리 전사님하고 지역 사역을 했는데 전사님이 좀 답답하신가 봐요 전사님이 아주 사역을 잘 하시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대로 지역장들이 안 움직이니까 답답한가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스크 쓰고 모였었는데 제가 메시지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중대장이 대대장이 돌격 앞으로 해도 중대원 50명, 100명이 만약에 그중에 다리 다친 친구가 있거나 다리가 절리거나 아니면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리가 접질려 있으면 뛸 수가 없다 아무리 중대장이 돌격 앞으로 돌진 해도 못 뛴다 다친 사람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전사님은 완벽하지만 준비되어 있지만 지역에 있는 성도는 다 그렇지 않다 치유받을 대상들이 있고 걸림돌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 된다 얘기했더니 전사님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2020년 교구 신방 장례 또 여러 가지 등등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교구 전사님 한 분이 그런 분만 몰라서 신방 스케줄을 짰어요 어려움 당하는 분들 내일도 암으로 40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결혼을 안 한 나가신데 암으로 굉장히 몇 년째 치유받고 있는데 더 힘든가 봐요 밥을 못 드시고 어머니는 나이가 좀 있으시고 권사님인데 신방을 잡았는데요 이런 육신의 병, 영적인 병, 정신의 마음에 많은 문제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 의미에서 저는 더 보금치유가 절실하다 덜고 갚으러 아무리 한다 해도 이 큰 덩치에서는 아무 문제 없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부교육자인 제가 하는 역할 아닐까 우리 단위 목사님은 사천, 말씀운동, 1인 1교회운동, 2, 3, 7, 번당, 헌당, 사천, 말씀운동 이렇게 당일에 나간다 할지라도 지역에 있는 대교구장이든 교구장이든 지역식자들은 그 몇 천명, 몇 천명 그 사람들이 다 건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금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금치유 받으려면 작은 첫 번째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영혼, 정신, 마음, 육신, 생활, 가정, 경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오래된 문제 저를 보시고요 오래된 문제, 가문의 문제, 드러난 문제, 드러나지 않, 숨은 문제 정도의 차이지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중중심, 성공중심 사도인 13장의 우상, 점술, 역술 13장, 16장, 19장 그러니까 작은 첫 번째로 근본적인 우리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정도의 차이지 그게 잘못 가긴 뿌리체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견고한 진 에베스 4장 22절에 보면 예체질 전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원도 속초인데 어렸을 때 우리 가끔 껌을 씹으면 그 껌이 귀한 거거든요 자기 전에 씹었을 때 버린다는 게 아까워요 벽에다가 붙여놓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먹으려고 벽에다 껌을 붙여놓거든요 아침에 뛰면 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벽에 있는 도배지 종이까지 같이 뜯어서 먹기도 하고 어렸을 때 씹다가 자서 머리를 잘라서 뻥 뚫린 적이 있었어요 안 떨어져요 이게 견고한 진이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만 깊이 생각하고 복음이라는 단어만 누리게 되어지면 그건 자연적으로 떨어져도 되고 안 떨어져도 되고 오래된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복음 안에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간단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근본을 누리게 되어지면 치유됩니다 근본을 누리게 되어지면 치유되거나 바울처럼 고린도우스 시비장만 한 것처럼 그것이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초월하게 되는 거죠 치유되거나 치유 안 된다 할지라도 문제되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치유의 근본 문제는 여러분 근본 문제는 알고 또 근본을 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치유된다는 걸 알고 또 수용하고 넘어설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신학자가 복음에 대한 복음 전하는 것을 두 부부로 해석한 게 뭔가 아니냐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복음은 복음인데 그 복음의 제목이 다르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 그게 사도행전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사도들이 그 중에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작은 첫 번 중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 중에 마가범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지금 와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여기 어? 집사님 언제 오셔요? 지금 다 왔어요 지금 저기 안내실에 있어요 조금만 한 1분이면 도착할 거예요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와요 안 와요? 도착해요 안 와요? 도착해요? 도착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저 멀리서 아마 몇천 년 후에 올 것이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 자기라는 거죠 이미 와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할 때는 어느 신학자가 몇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창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창조, 타락, 구속, 언약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걸 복음이라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란 말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잖아요 그 신학자가 뭐라고 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의 부왕이다 파스칼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의 영혼은 소우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우주다 본체가 있죠 이게 그래서 뭐라고 되느냐 하면 그걸 뭐라고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대리의 부왕이란 말은 하나님 대신이란 말은 창세기 1장 28절을 두고 얘기하는 것 28절은 뭐라고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걸 보고 어느 신학자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의 부왕이다 부왕 부통령 쉽게 얘기하면 총리 역할 그만큼 우리 인간은 창조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속에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언약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안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사실은 타락하지 않았다면 태초에 천지를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자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별도로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타락으로 말하면 아마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같이 된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사단의 말을 듣고 개시력 12장 9절에 보면 예 뱀 빨리빨리 할게요 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고림도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요한모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야 죽지 않아가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이야 그게 거짓말이지 또 살인자가 되잖아 그리고 고통이 찾아왔잖아 그거 새빨건 거짓말이야 그렇죠 거짓말 아닌가요? 안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너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완전히 마귀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에비스 2장에 보면 이스라엘 풍속 요한모 8장 3절 너희 아비 마귀 완전히 상당히 잡힌 거죠 사단의 속성은 도덕죄라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근본 문제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은 근본을 누릴 때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본은 뭐냐? 보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전한 보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금인데 그 나라는 사실 창조라는 거죠 그리고 타락이라는 거죠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그리고 구속이라는 거죠 구속 이 구속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타락이라는 말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로마서 6장 24절에 보면 제사학선 사망이라고 돼 있죠 구속은 마태문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마감 10장 45절에 보면 대속 대속 대신 이사회 53장 6절에 보면 전가시켰다는 거잖아요 전가 저는요 참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이거 하면 큰일 났는데 사회인데 사회가 내가 주일날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대신해줬다 해방이에요 해방 여러분 굿네 가면 불침범 저도 이제 철원에 있었는데요 추운 겨울에 불침범을 대신 누가 서주면요 그것도 불침범이 새벽 2시, 3시 그럼 그 전후로 한 시간을 잠을 못 자거든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11시면 끝나잖아 끝나고 와서 자면 되잖아 아니면 6시에 기상이니까 5시에 불침범이면 괜찮거든 그런데 그 불침범이 2시야 아니면 3시야 그럼 그 전후로 한 시간을 못 자고 쫄병 때는 그런데 그걸 대신 누가 서졌다 그날 잡아버린 거예요 대속, 정가, 갈라데스 3장 14절 보면 속량 이사회 53장 6절에 보면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난 결과로 인한 죄에 대한 형벌은 없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근본 문제는 근본에 대한 문제는 근본을 누릴 때 치유됩니다 되든 안 되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근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더 깊이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게 되어지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자랑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출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의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언약이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뜨지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자녀라는 거죠 자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이 자녀라는 거죠 이걸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계속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유가 될 수 있고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화면이 안 뜨는 성경 구절도 있는데 베드로 전수 2장 9절에 보면 2장 9절을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극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류를 얻은 자리라 화면에 성경 구절을 안 띄워주시네 뭐라고 돼 있다고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극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류를 얻은 자리라 언약의 자녀라는 거죠 언약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은 뭐라고요? 창조와 타락과 구석과 언약의 백성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고린사 3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걸 수는 알지 못하느냐 누바보검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여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리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있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리라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했죠? 마가범 1장 15절에 너희 안에 있느리라 반대편에 말하면 사단의 나라 에베스 6장 20절에 보면 어둠의 세상 이 사단은 계속 불신자를 잡고 있고 신자는 깐작깐작 그래가지고 베드로스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을 없이 해가지고 예체질과 과거 속에 잡게 하는 거거든요 불신자는 100% 잡고 있고 결정적일 때 신자는 깐작깐작 그래가지고 함정틀 올무색에 확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를 알고 타락을 알고 구석을 알고 언약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면 근본 문제가 끝난 걸 알면 근본 문제에 대한 것을 누림을 알면 근본 문제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되든 아니면 넘어서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뭐라고요? 나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나의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경곡해하리라 경곡해하리라 그 복음이 뭐예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는 경쟁력에서 힘을 얻어야 되고 문제 사건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서비스를 길러야 되고 사단의 나라는 영적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으면 사단의 나라는 꺾이거나 아니면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결박을 시키는 거죠 아니면 나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해서 마가범 12장 28절 3절 말씀처럼 귀신의 서력을 쫓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근본 문제가 치유됩니다 저는 올해 참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어요 장례를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한 분들을 장례를 두권을 했거든요 청년도 하고 집사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올해 이렇게 코로나 통해서 아까 우리 전사님 한 분 이렇게 만났는데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은퇴로 은퇴가 아니죠 캠프팀으로 되면서 이제 정년퇴임을 해야 되니까 병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생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요즘 좀 쉬었더니 그래서 평생 일하다가 쉬어버리면 병난다고 그러죠 더 늙는다고 그러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코로나 통해서 더 영적인 문제들이 물론 더 팍 쓰는 사람도 많지만 또 드러나는 문제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금치유는 보금치유를 받든지 보금치유 속에 넘어서든지 둘 중에 하나 딱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것은 보금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부시키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작은 첫 번째 보금치유 중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작은 거 예수님이 전한 보금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작은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이 전한 보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라든가 로마서 6장 3절 5절 로마서 8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2장 32절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장 36절에 보면 그런 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리라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들이 전한 보금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보금을 못 누리게 되어지면 종교생활 가운데 이렇게 답이 없습니다 이 사도들이 전한 보금 그리스의 십자가와 죽으심이란 이 보금이란 단어는 우리가 말하면 근본 문제 해결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보금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부터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 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자 얘기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았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들에게 일시해 보이셨느니 바울이 전한 보금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보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금이냐 너희에게 전한 보금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았다가 이번에는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것입니다 요한봉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더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대속했다, 정가시켰다, 부속시켰다, 구속했다 이런 그런 말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로 창세기 3장으로 인한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온 그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디 전한 보금 중에서는 정말 우리가 근본 문제에 대한 치유는 아, 해방이구나 나를 해방했구나 8장 1절 2절에 보면 재화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구나 이 우울증, 정신문제, 불안, 두려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운명에 잡히지는 않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지는 않구나 체질로 인해서 내가 불안증이 있고 공황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조울증이 있지만 체질적으로 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 내가 그리스의 십자가로 말이냐면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온 인간의 모든 부분에서 끝났구나 그리고 나는 해방받았구나 그리고 요하모 8장 3절에 보면 나는 자유인인이구나 이걸 계속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각인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계속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자꾸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자꾸 자꾸 믿어지는데 믿어지는데 그럼 치유됩니다 아면서를 못 드리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이사회 61장 1절 3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 눌린 자에게 자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 슬픈 자를 이루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장 되지 않다 할지라도 이 근본을 계속 누려갑니다 자, 복음 치유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려갈 때 복음이 체험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그리스로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거 바울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우리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날에 얘들아 정신 차례로 잘 들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실은 우리 안에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버지고 제가 목사고 제가 남편이고 이건 삶일책 아니에요 이건 양태론이에요 이건 세 갈래가 갈려지잖아요 삶일책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구속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위격은 다 달라 역할은 달라 본체는 본질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분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 이전에 근본 문제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을 알고 믿고 체험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체가 어디 있다고요? 실체가? 하나님과 성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성사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밖에 저 멀리 저 하늘에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못 보고 있다니까요 문제만 터졌다면 잡히는 거예요 흑암에 불신하게 잡히는 거예요 안 보여 보이면 끝나는 건데 믿음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세요 체험되게 해주세요 체험이 필요합니다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게 해주세요 혼자 있을 때 그러면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이미 끝났음을 확인하고 또 그게 온다 할지라도 저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사실 문제 속에 있을 때 태풍이 확 불어올 때 누구 얘기하면 또 인권 침해라고 해서 한 100km, 200km 대신 거부가 딱 있으면 이건 안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40km 되는 분은 휘정 날아갈 것 같은데 바람 불 때 박덕근 장로님 같은 경우는 임덕근 장로님인가 같은 분은 등치가 있어서 좀 안 날아갈 것 같아요 조금 태풍은 그런데 좀 너무 마른 분이면 확 날아갈 것 같아요 문제가 올 때 염려 불안이 올 때 아 그리스도 하나님 나에게 신분 권세 이게 확 믿어지면 그게 떠나가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대제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보고만 있으면 치유됩니다 치유 안 된다 할지라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영혼, 정신, 육신, 삶의 문제 가문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오래된 문제 숨은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 감남산에 예수님이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감남산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얘기하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너희와 함께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하는 위드, 인마루엘 원리스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걸 표현해서 갈라세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치유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두 번째는 금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근본을 누리게 되어지면 복음 자체를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가 치유의 대상이 우리가 치유하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할 겁니다 집중만 하면 두 번째는 24제자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24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야 되고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24시를 해야 되냐면 신부와 권세와 자격은 믿는 순간 우리가 복음 속에서 믿는 순간 끝나지만 왜 24시를 해야 되냐면 세 가지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주 육신적으로 남은 것이 있어요 남은 것이 남은 것 남겨진 것이 있어요 육신적인 것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각인뿌리 체질들이 있고 예체질들이 있고 세상은 아직 존재하고 흑암도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인뿌리 체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신합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연합군이 프랑스 그쪽을 그쪽에 프랑스가 항복할 때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는데 연합군에 의해가지고 프랑스군이 항복을 했는데 우리 도저히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 했는데 그들이 독일에서 철사기까지 1년 걸렸다 그러잖아요 지역 지역마다 소탕 작전이 막 벌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리스석에서 끝냈지만 아직은 주님이 제림하시지 않았고 이 땅은 아직 세상이고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끝냈지만 아직 사단과 우리 육신의 체질은 소탄 그냥 뭐라고 하면 큰 전쟁이 아니라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미 사단의 권한은 꺾였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24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각인뿌리 상처 불신앙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처럼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 때문에 체질 때문에 그래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두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 오직이 되면 완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오직이란 말 속에는 올인입니다 올인 한 가지 일에 그냥 일심전심지속입니다 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고림도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오직을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게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갈래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안에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락방 차이가 뭡니까 우리 다락방은 차이가 뭐냐면 그래도 그냥 오직 예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신학자들은 장황하게 얘기하고 다른 목사들은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그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핵심이 있은 오직 예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하잖아요 저는 다른 교단을 가면 되게 무식해요 그죠? 아닌가요? 그런데 이 오직이란 말은 아무리 박사가 아무리 신학자가 장황하게 엄청나게 신학에 대해서 열거한다 할지라도 함축돼서 탁 이것밖에 없다 끝냈다 이것이 능력이다 여기 계신다 여기를 강도로 말하면 100% 얘기하느냐 100% 체험하냐 이게 차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걸 봤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려라 여러분 많은 거 보세요 많은 책 보고 많은 설계 들으세요 강의도 듣고 우리 교회의 성경 역사 같은 거 다 들으세요 그러나 거기서 오직이란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본질이 치료가 안 됩니다 좀 말이 어렵진 않죠 바울은 히브리스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스 4장 14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히브리스 12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이게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말하는 어느 서미스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완성이라는 건 없잖아요 어느 선에 도달하고 이미 여러분은 복음 치유를 통해서 1년 동안 2020년 1년 동안 많은 부분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미스에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게 합당한 자로 가기 때문에 더 치유를 받아야 되고 더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안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어요 더 들어가야 돼요 더 치유받아야 돼요 지역에 가보세요 돌교가 앞으로는 안 보이지만 지역에 가서 보시라니까 그래서 24시라는 말은 코로나 통해서 우리가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는 안 줬다면 물론 나이 따라 틀리겠지만 이 문제는 안 줬다면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작년과 올해를 안 줬다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해요 24시라는 말 정시기도 무시기도 24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걸 어떻게 체험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24시라는 말은 에베스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러잖아요 무슨 24시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항상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말씀 속에서 마지막 5직축에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 그 집중이 뭐냐 4등 1장 13절 3절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여러분이 잘하는 미대한 강 모세는요 안 바뀌어서 40일 동안 집중했어 미대한 강제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만나서 호랩산을 만나서 사명을 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입이 뻣뻣합니다 나 말이 재주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이 능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호랩산에서 40일 동안 또 10개명 받을 때 40일 동안 집중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집중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5직과 집중하면 뭐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뭐가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나옵니다 그게 뭐 우리가 말하는 내가 아닌 25시라는 말 나오잖아요 초 오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 같은 경우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호랩산에서 40일을 집중했어요 기도 안 되면 우리 장로님 기도가 안 되면 메시지만 들어도 돼요 그냥 메시지 우리 주일 메시지 수요 메시지 금려 메시지 또 본부 메시지 들으시면 또 본부에도 강도 많잖아요 들으시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냥 들으면 되고 정말 힘든 분들은 메시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얘기하자면 누가 그런 얘기하자면 조금만 하면 되는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 강렬에서 3년을 했거든요 이 집중할 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물론 치유도 되고 또 힘도 없고 행복을 누리지만 그 집중할 때 모세가 엘리아가 받았던 천명의 원약을 잡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이 시대에 치유하도록 2, 3, 7 썸이 치유하도록 나를 이런 걸 허락하셨구나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라는 소명과 아울러 미션이 잡힙니다 미션이 집중합니다 사업도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집사님이 힘들 때 같이 교제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원회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코로나가 힘드지만 이분은 재정이 좀 회복이 돼가지고 번당헌당도 5천만 원 하셨더라고요 안수집사님이에요 5천만 원 하시고 집도 물론 빚을 내서 이렇게 사고 이사했어요 이사기 전날 저한테 전화가서 눈물 난다고 탁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름과 받으세요 하면서 돈도 부쳐줬어요 얼마 부쳐줬느냐 얘기를 하거나 하지 마시고 응답됐더라고요 헌금도 하고 여러분 반드시 집중하면 올 한해 여러분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보금치유와 24 제자의 응답을 하나님이 코로나 라는 시간을 줘서 아니면 우리 개인의 문제와 사건을 줘서 빨간 불인데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빨간 불이 된 서해죠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안 오는 인생을 스톱시켜서 더 보금을 체험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냥 막 막 가는 게 아니라 실제 보도록 나를 넘어서는 순간 시간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순간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 같아요 이 원단 메시지 얼마 전에 우리 정멸 장론님께서 중직자대학원 특강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코로나니까 몇 명 안 되지만 저는 들었어요 정멸 장론님은 원단 메시지를 10년 동안 딱 깨뜨리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목상하지만 주인의 메시지 보면 그냥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원단 메시지는 반드시 1년 동안 여러 인하여 기뻐하고 보금치의와 24제자라는 응답을 여러분 이미 주셨고 또 많이 주셨을 거예요 더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금 메시지는 것처럼 걸어온 30년 앞으로 걸어갈 30년은 아니지만 걸어갈 30년을 위해서 올 한해 보금치료라는 것 24제대라는 것 멈춤의 시간이라는 것 집중이라는 시간 오직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불신함과 흑암과 바쁘고 분주하고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돼요 경기에 올라가면 저는 전에는 뭐 TV 보지도 않지만 TV 보고 자극적인 거 드라마 같은 거 너 안타까워 저런 일들이 그 다음에 집중이 안 돼 자야 돼 요즘은 아무리 드라마 부고기 때 할 줄 끝나고 나서 메시지 듣게 되는데 기도하고 체질이 많이 바뀐 거지 여러분 24시입니다 바뀝니다 바뀝니다 그리고 매주 강단 말씀을 나와 내 현장에 성취 되도록 그럼 어느 날 어느 날 로마스 심정 20절 말씀처럼 사단이 우리 발 앞에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느 날 지금 왔다 갔다 해 저도 왔다 갔다 하지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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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줄 믿습니다